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체력적으로 선수들도 지치고 되는데 팬분들이 일단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었던 게 승리의 힘이 되었습니다. 일단은 한 골 먹었을 때도 분위기는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할 수 있다는 경연팀원들이랑 경연했던 게 일단은 동전골이 끝에 나와서 힘이 됐던 것 같고 일단 승대형이나 금호가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와서 수비를 좀 뚫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금맘이 수비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빠져들어져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일단은 금호랑 많이 얘기가 훈련때나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일단은 패스도 기가 막히게 들어간 것 같아요. 계속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해가지고 팀원들도 많이 힘들었고 저도 사실 대구전에 못 이겼으면 삭발하려고 했는데 머리를 타마에 꺼내요. 타마를 유지할 수 있게 경기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